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트리 국어 강사 진희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9월 구해보자 프로젝트,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요, 이 대미를 장식해줄 문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학도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문학은요, 독서나 문법보다는 조금은 더 편하게 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죠. 아, 나는 그래도 문학을 좋아해. 그래도 좀 편하게 보는데 내 마음이 편한 것과 나의 성적이 편한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문학에서 점수가 나가버리면 굉장히 배신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문학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왜 답인지 그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배신감과 그리고 이 혼란을 이번 9월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않도록 선생님과 오늘 문학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문학에서 선생님이 이번에 짚어본 네 가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학을 볼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진짜 문학을 해석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대한 연습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갈래별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얘는 문제풀의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 평소에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이야기와 시험 그 이후 혹은 시험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진정한 해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학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않으세요? 문제를 막 풀면서 약간 현타가 오는 거야. 아니, 문학이라는 건 마음으로 느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주어진 틀 안에서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나는 이 인물을 좋게 보고 싶은데 왜 자꾸 여기에서는 악인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 시연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의미로 보고 싶지 않은데. 문학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건데. 이래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는 정말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현실 부정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 답을 찍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현타가 왔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작품을 해석해야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에서 올바른 선지를 골라낼 수가 있겠죠.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바르게 감상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해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저런 걸 느꼈어요? 이건 감상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을 제대로 감상했다, 제대로 해석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거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배우셨던 거 기억나나요? 문학 감상의 네 가지 관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작품 그 자체를 근거로 두는 것, 작가를 중점적으로, 시대 배경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중점적으로, 독자의 감상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는, 바라보는 관점들을 네 가지를 배웁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배우고 이게 보기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괴리감 있게 느끼는 거죠. 내가 배웠던 거 싹 까먹고 보기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또 문제를 풀어야 되나 이러면서 접근을 하니까 아예 새로운 것들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기가, 이 문제가 나에게 작품을 그 자체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찾으면서 보라는 것인지 아니면 작가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인지 보기 내용을 토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 배경을 중심으로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독자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봐야지 근거를 갖춘 제대로 된 해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학을 보면서 나는 이건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내신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근거를 우리가 학력평가 문제를 보거나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출제진들이 닫아줘요. 이걸 근거로 해서 보세요. 라고 주는 것이 바로 보기죠. 보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유형의 보기는 너무 고마운 보기예요. 봐봐. 가예 작가는 전란을 체험한 후 강호에 은거하며 태평성대를 추구하고 여러분, 여기 한 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작품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작가는요. 전란을 겪었어요. 전쟁을 겪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작가가 처하는 환경, 작가의 경험 다 보여주죠. 그러면서 작가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 그럼 작가는 우리에게 뭘 표현하고 싶겠어요? 표현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 이 작가는 태평성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태평성대라는 주제를 얘기했을까? 고민해야죠. 나의 작가는 자연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촉구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첫 번째 문장보다는. 자연의 본질이라는 게 일단 와닿지 않고 근데 일단 여기에서 작가가 자연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니까 그 자연의 본질이라는 걸 작가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작가가 추구하는 바. 작가는 자연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촉구한다고 했으니 촉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요구하는 걸까? 왜 요구할까?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작가들이 표현하고 싶은 바. 이런 것들이 이미 보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요런 점들을 근거로 삼아서 작품을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보면 작품 속의 근거를 우리는 자꾸 찾으면서 읽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ㄷ에 대한 설명으로 선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의지적인 어조를 활용하여 학문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런 말투로 요런 내용을 얘기해요 라는 거잖아요. 이 말투로 이 내용을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ㄷ에 가서 이게 의지적인 말투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투로 요 내용을 말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맞으려면 이 안에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ㄷ 부분만 보면 꽃 피는 시절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대. 그럼 의지적 어조까지는 맞죠? 근데 왜 꽃 피는 시절을 그냥 보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 어? 근데 의지적 어조니까 맞다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을 찾으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봐야 하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이 되었고 시넷과 버드는 초록장막이 되었대. 주변의 자연 풍경들이 엄청 아름답게 지금 막 피어있어. 좋은 날 좋은 경치를 나 혼자 거느리고 이렇게 좋은 시절을 그냥 보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해. 이 깊은 산 속에서 해산물을 보겠느냐? 산에서 해산물을 보겠냐? 다른 걸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꽃피는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왜 나왔어? 자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온 이야기야. 학문 수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의지적인 어조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투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냥 보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걸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 산 속에서 해산물 볼 거 아니고 이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러 가자. 경치 구경을 게을리 할 수가 없겠다. 라는 내용 때문에 나온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서 한번 주어진 거 안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 안에서 구절들 해석하는 것들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해석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푸는 문제 세트 안에서는 보기를 통해서 그 근거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작품 안에서 구절들 해석할 때는 같은 맥락이라든지 작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택지를 그냥 맞다고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은 저도 너무 알죠. 하지만 각각의 요소들을 다 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동그라미 칠 수 있는지 작품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내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정말 유심히 생각을 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기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에 현강을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여러분 보기를 주잖아요. 문학에서는 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작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보기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기를 읽을 때 진짜 대충 읽어요. 대충 읽지 말자. 여러분 독서 얘기할 때도 제가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 생각이 어떤 방향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학에서 보기를 읽을 때도 생각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읽어볼게. 르네 지라르는 약간 욕 같네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하던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대. 일단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어요. 르네 지라르라는 이 분께서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간접하던 욕망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대. 티타임을 위하여는 드디어 우리 작품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아내라는 인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인물 역시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이들이 매개야. 그러면 아내가 주체구나.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간접하던 욕망. 아, 아내가 갖고 있는 간접하던 욕망은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보기에서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작품을 읽기 전에 이걸 먼저 읽고 아내라는 인물은 이런 인물이야. 이 사람의 간접하던 욕망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봐야 되겠다.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예측하면서 지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이런 것도 아내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읽어. 안 돼.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이게 무슨 소리지?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공간이 두 개 이상은 나온다거나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좀 다르게 나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파트 주민들을 닮고 싶어 하면서도 아 이 사람이 간접하던 욕망을 아파트 주민들 매개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을 닮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경쟁심리를 느껴? 어 그럼 이 부분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만으로는 이제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경쟁심리를 느낀다는 거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이 부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내의 간접하는 욕망의 대상이 허상임이 밝혀진다. 어? 앞에서 간접하는 욕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허상이라고? 도대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간접하는 욕망이 뭘까? 그리고 그게 허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밝혀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문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기를 읽고 지문으로 가는 건 보기에서 주는 힌트들을 지문에 연결 지으면서 지문을 해석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보기 읽고 지문 따로 읽고 이르면 안 되겠죠. 그냥 대충 중요한 내용 이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문으로 갈 게 아니라 보기를 자세하게 읽으면서 내가 어떤 걸 찾아야 되나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지문 보시면 화보라는 이 소재를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심리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용어들이 똑같이 나와요. 자각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서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소재이군. 결국 이 1번 선택지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화보라는 소재가 이 작품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 기능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선택지예요. 그걸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화보라는 소재가 나오는 지문으로 가볼게요. 가서 봤더니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이 화보로 나와 있더군요. 하마터면 창피당할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화보의 기능이 뭐예요? 화보는 티타임에서 차만 마시는 줄 알려준 게 아니고 차만 마시는 게 아니고 뭔가 간식을 곁들여서 먹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밤참인 자몽을 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가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다고 할 수 없죠. 화보의 기능은 이 밤참을 사게 만든 것이지 티타임을 가져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안에는 간접화된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 간접화된 욕망은 티타임이라는 행위로 나타나요. 근데 이 티타임에서 그 티타임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화보가 아니라 화보의 기능을 우리가 지문 안에서 읽었을 때 간식을 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면 보기를 토대로 인물 이해하고 그 인물이 하는 행위를 소재와 관련지어서 물어본 이 선택지를 제대로 체크하려면 이 지문 안에 내용들을 잘 읽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소재의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선택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보기 문제 잘 풀기라고 썼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보기 문제를 보면 보통 이렇게 근거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의 선지들을 줘요. 근데 보기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학 문제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거든요. 어? 나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1번 했으니까 화보라는 소재를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보면서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를 구분짓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문학의 장벽이 되게 높게 느껴져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13호 여자의 동태를 살피는 행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선지에서 정돈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보기를 줬으니까 근거를 줬으니까 그걸 토대로 맥락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이 선택지들을 지문하고 연결 지었을 때 확실하게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설명들이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아도 못해도 괜찮다. 장벽을 굳이 스스로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보기 문제를 풀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에게 선지를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선지가 보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서는 분명히 A, B, C는 D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A, B, C는 E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만들어. 그러면 틀린 거죠. 그리고 선지가 보기는 잘 반영을 했는데 지문을 제대로 안 끌어왔어. 예를 들면 아까 아내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아내는 간접화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내는 간접화된 욕망이 없는 사람처럼 설명을 했어.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선택지도 틀린 거죠. 그리고 제일 복잡한 유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기하고 지문을 연결을 잘못한 선지가 나오기도 해요. 보기에서 했던 이야기 A, B, C는 D다. 라는 이야기도 잘 가지고 왔고요. 지문에 나왔던 부분도 제대로 끌어왔어. 그런데 보기에서 얘기했던 A, B, C는 D다가 이 해당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내는 간접화된 욕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간접화된 욕망을 갖고 있는 인물 이라는 설명을 갖고 왔는데 아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설명으로 가져왔어. 남편은 간접화된 욕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 그러면 보기에서도 나왔고 지문에서도 남편이랑 인물 나왔으니까 가지고 왔는데 얘네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덤벙거리면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 문제의 유형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과 보기를 토대로 내가 이렇게까지는 뽑아내지 못했어도 보기를 토대로 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선지인지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이렇게 차분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문제를 풀 때 갈래별로 이런 갈래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자라는 이야기인 건데 첫 번째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부터 보고 시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기 먼저 보고요. 이제 봄이라는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목을 빼잖아요. 그럼 이게 봄이라는 말이 아무나서도 안 나와요. 봄이라는 계절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랬을 때도 오고 너는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내가 안 기다려도 너는 오고 넌 반드시 온대. 마침내 온대. 더디게라도 꼭 온대. 누가 데리러 가서라도 온대. 근데 너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봄이라는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계절에 대한 인식이 인간적 사고로 확장되고 있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 때문이죠. 위에서까지는 너가 누구게요? 봄입니다. 제목을 읽어야 돼. 제목을 읽어야 이 선택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 지문 안에서 봄이라는 건 오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읽고 아 봄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 봄이라는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 봄은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여기 없으니까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은 지금은 아직 안 왔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반드시 오는 것을 봄이라는 대상으로 선정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계절은 여러분 무조건 바뀌죠. 시간이잖아요.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면 내일 모레가 오겠죠. 어제가 가고 오늘이 왔던 것처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무조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봄이 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는 먼 데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이 이 반드시 돌아올 봄처럼 무조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적 화자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절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보편적 진리로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의 임팩트가 있지 않을 거예요. 제목에서 이 임팩트를 뽑아낼 수 있고 이 시적 화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확신에 찬 마음인지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택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목을 좀 잘 보고 시작을 하자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사나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제발 잘 보세요. 여러분 인물이 안 나온 적이 없어.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중심적으로 주제를 끌고 가는 주동인물 그리고 그에 반하는 반동인물 얘네 두 개 비교하고 하는 이들의 관계 물어보는 거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인물 간의 관계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인물 제시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 잘 못 찾죠.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제가 개념 문제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접 제시는 여러분 이거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직접과 간접이 누구에게 직접이냐 서술자에게 직접인 거예요.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면 직접 제시 서술자가 말해주지 않고 자 너네가 어떻게 한번 파악해봐 하고 보여주기만 하면 그건 간접 제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사 갈래에서는 직접 제시가 가능하지만 극갈래에서는 직접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문제로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인물의 대사에다가 그 밑줄 쳐놓고 이 대사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 얘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말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 같은 걸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물 제시 방법을 잘 고려하면서 작품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인물이 대응하는 그러한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해당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은 인물의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잘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인물의 호칭도 다양하고 인물 관기도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한 양상의 고전소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작품들이 막 중간중간 장면이 끊어져 버리는 것들도 있고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전소설이 행복한 결말을 맺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결말 새드엔딩을 맺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냥 갈래의 특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각각의 갈래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보는 연습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술 갈래로 가보면 교술 갈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서술자가 작가라는 거죠. 서술자의 경험은 작가의 경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 경험을 나한테 왜 들려줄까? 야 나 이런 일 했다 나 어제 뭐 재밌는 거 했다 뭐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경험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한 명의 작가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주제인 거죠. 그것이 바로 교훈이고 이 교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교술 갈래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진솔한 갈래이기 때문에 작가의 생각이 가장 핵심이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작품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21년도 3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좋다. 이태준 작품이에요. 수필이야.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 명령형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솔직한 감각을 표현해. 이게 아까 그거 여러분. 나 작품. 자연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촉구한다. 그 부분 있죠. 그게 여기예요. 금강산에 어떠한 문원이 있든지 말든지 백두산에서 어떠한 인간의 때 묻은 매력이 있든지 없든지 조금 더 그 따위에 관심할 것이 없어.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이 뭔 소리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봐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대로 느끼고 노래하는 시인은 왜 없는가. 글쎄요. 왜 없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없느냐. 그게 문제다. 이거야. 솔직한 감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 대로 해야 된다. 그걸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 문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에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안 가져왔어요. 이게 작가가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쓴 표현이에요.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는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걸 토대로 했을 때 어떤 예술가가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일까. 문원을 잘 쓰는 사람이 예술가일까요?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 아니겠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한 사람이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겠지. 그러면 여러분 답을 보세요. 직관을 통해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 이거 봐봐. 선택지랑 똑같이 생각 안 했어도 괜찮아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면 그 대답을 오케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솔직한 감각. 있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의 뜻이고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인 걸로 우리는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술관례를 볼 때에는 다양한 표현들의 의미 같은 것들도 물어보니까 그 다양한 표현은 뭐 때문에 나온다. 이 교훈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이 경험을 우리에게 왜 얘기해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오늘도 시간이 조금 가고 있어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 공부할 양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국어는 작품 수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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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대요 여러분?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막 하자고 하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먼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다 공부한 뒤에 여기에다가 낯선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새롭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아는 걸 한 바닥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볼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면서 보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 강의에서도 연기 작품 다루고 연결고리 진짜 문학이라는 이 강좌 고전시가, 현대시, 편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낯선 것을 내가 아는 걸 활용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자꾸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살을 잘 붙이기 위해서는 고전시가와 현대시는 각각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고전시가는 시대별로 중요한 갈래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다섯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갈래 주요 갈래 시대별로 정리하시고 그 갈래별로 중요한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사에서는 관동별고 시조는 워낙에 많긴 하지만 황제니 시조 사대부 시조 사육신 시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작품들이랑 같이 엮어서 볼 만한 것들 연결시켜서 살 붙여서 같이 볼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소재가 비슷하다거나 주제가 비슷하다거나 표현법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시적화제 태도가 비슷하다거나 유사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낯선 시를 볼 때 낯선 작품을 볼 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문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문학은 배경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영역은 맞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볼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모르는 작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을 잘 보려면 아는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흐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일제강점기부터 그 다음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그 안에서 중요한 작가들 작가별 특징 좀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면서 아는 것에 낯선 것을 계속 갖다 붙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고전시가에서 필수 어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분 선생님 홈에 와보세요. 선생님 홈에 오시면은 그 질문 게시판 밑에 DB 게시판이 두 개 생겼어요. 제가 앞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릴 건데 얼른 오셔가지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많이 안 올렸어요. 필수 어휘 자료들 올려놨거든요. 그거 우리 수강생 친구들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에코 괜찮아요. 이거 챙겨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생각하니까 목이 메가지고 거짓말이에요. 넘어가서 기본 개념 우리 기본 개념은 당연히 챙겨야 돼요. 여러분 문학에서는 갈래별 특징이 당연히 기본 개념이 됩니다. 뭐 이거 네 가지 갈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들이랑 현장 친구들이랑 시험지 분석을 했는데 세상에 너무 잘하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문제를 보니까 이걸 왜 틀렸지 싶은 것들이 많아. 보니까 문학 개념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과 실전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공부를 해놓고 문제 풀이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이 문제를 풀고 문제 풀고 나서 후처리를 잘 안 하니까 그냥 맞은 건 맞은 거 틀린 건 틀린 거 이러고 끝나요. 근데 내가 맞은 문제들에서도 지문 분석을 했을 때 중요한 개념들이 다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뭐 비유에서도 지규, 은유 얘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서리법은 뭘까 의문을 통해서 서리를 통해서 영탄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만 알면 안 돼요. 지문에서 찾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좋은 게 문제에서 선택지에서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에서 맞는 선지들은 왜 맞는지 예를 들어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였다. 이게 맞는 선지야? 그러면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어디 있는지를 지문을 찾아야지. 이걸 해줘야 돼요. 그걸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지에서 지문으로 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선지에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선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해석하면서 읽진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에 선지를 옳은 선지들을 잘 활용해서 이 옳은 선지들로 문제를 막고트리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옳은 선지들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1번 선지가 맞았어. 그럼 이 1번 선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지? 이거를 찾으면서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1번 선지처럼 말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선지에서 지문으로 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문학 공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조금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근데 독서하고 문학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속상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신경을 더 써보았고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9월 시험 앞두고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 9월 시험 얘기는 여기서 끝낼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오시면 제가 브이로그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브이로그 하나 보면서 좀 이렇게 힐링하시고 우리 그 다음날부터는 또 다시 정신무장하고 빡세게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캐스트는 이 브이로그로 그리고 강의로는 9월 학평 끝나고 바로 다음날부터 학력평가 변형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